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강 속도 조성 1미터! 5, 4, 3, 2, 1 랜딩! 중룡님! 대원 황선우, 지금부터 메인 미션 시작하겠습니다. 메인 미션 포인트 접근 중. 얼음 제시했습니다. 귀국의 우주인을 가능한 한 빨리 복귀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. 황선우 당장 올려. 초대형 이상으로 떨어집니다! 황선우 당장 장롱 선우 내동해! 빨리 사령사 부여러내 미션 타고 전화 대부 등에! 이번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더 기회는 없습니다. 바로! 유성우 예상 충돌 지점! 전부서 부탁드립니다! 전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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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